승하야, 네가 다음 고통 수천배로 되돌려줄게. 혹시 심대식 형사 비모도에 있는 거 아세요? 골든타임 팀 복귀해줘. 대한민국에 그렇게 형사가 없어요? 나 같은 비리 형사를 다 찾아오게? 제가 골타 팀 팬카페 운영자거든요. 골타 팀처럼 대박적이면서 보람쩌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추적할수록 썩 컸으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죠. 센터장의 그 능력으로.